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자기한테 전화를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럼 뭐 좀 해볼까? 돈 좀, 돈 좀 벌러 가죠? 돈 좀. 어디로 가지지? 헛! 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뭐야? 화살표가 되긴 되네? 아 나이씨 아 되있네 좋아 좋아 빨래가자 어디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야 이씨 겁나게 멀잖아 뭐 탁월할거 없나?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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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회복량이 50% 야 이거 저거 해봤어요 버려 어허어 자 여긴 뭐하는제냐 금속배틀 아우 아우 여기 이게 있네 칼 어딨지만 찾으면 칼은 어디있나? 이거 되게 많네요 어허어 이건 뭐야 칼 어디 칼 어딨는지 찾아보러 찾으러 가요 어허어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오우 여긴 선글라스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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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저기 전투 글로버가 있었다니 칼만 찾으면 되는데 칼만 뭐라는 거야 아 저 저 녀석들이 말하는 거 인형들이 말하는 거구나 칼리 힙합 아웃핏 음 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 칼이 어딘지 알아야되는데 칼 음 얘네들이 가끔가다 좀비들 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칼 칼 칼 칼 칼 야 칼이 정말 안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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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들어 아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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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위치를 좀 알아야겠는데 내 프로그램은 여기 있지 않을까? 어? 카지노 금고? 돈 겁나게 맞는거 아니야 거기? 패거리들을 막아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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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들고 튀어라 근데 이거 일단은 조금 시간이 있네요 이건 어떠냐 아 여기네 그렇게 안맞은데 세이브 한번 하고 아 칼이 어딘지 알면 참 좋을텐데 칼 칼 칼 칼 칼 이런데 이런데 칼이 있을리가 없죠 있을리가 없지 이런데 일단 밖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자 칼만 있으면 권투글러브 어디서 걷는지 알겠으니까 그니까 가까운데 있었으면 참 좋을텐데 칼이 가진 가진 크흫흫흫흫 크흫흫흫흫 내려오죠 가게에 있는 불량배? 그랬나? 보석가게에 있을텐데 보석가게에 아마 있을텐데 아 비춰봐 임마 어 잠깐만 여기 당검이 있을 것 같다 왠지 옷가게야 왠 골프? 옷가게인데 옷가게인데 왠지 당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피자 가게 너무 멀어 보석가게도 막 가까운건 아닌데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아 2층으로 통해 있구나 골프채장? 모르겠어요 한번 골프채장 안 써봤는데 파스타 여기는 사줌인가? 어? 어 쟤 칼있다 아 칼 들고있어 이렇게 아 좀비들이 들고있어 그거 뺏었어야 겠다 아이고 아퍼 칼있는데가 딱 파는데가 없네 아 쟤도 칼있네 아 좀비들이 가지고있는 칼들이 있어서 그거 뺏었어야 겠다 이곳이 어오어어 아유 씨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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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유 진짜 야 인마 가만히 좀 사람 좀 지나가게 좀 해줘라 아유 완전 얘들이 이기적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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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아유 진짜 아유 이씨 아 이게 뭐야 이게 야 뭐하는거야 아유 가자 칼은 좀비한테 얻어야겠네 따로 딱 주는 애가 없어요 보석점인데 애들이 없는데 보석은 지금 후레쉬가 없어서 있어봤잖아 이게 그리고 광선검이 이게 겁나게 그 너 뭐하냐 아이차 아이차 아유 잠깐만 광선검이 속도가 느려요 때리는 속도가 여기는 뭐하는거지 으흠 아 어우 여기 어디 뭐야 어? 야 그냥 그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 나 지금 여길 찾으러 온게 아닌데 나 이상한데로 왔네 아 그러네 반대로 왔네 아 칼은 좀비한테 그리고 권토글러브는 저기 쟤네들한테 해야되겠네 권토글러브 되게 많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도 예 칼 있으면 칼된에 좀비를 잘 봐야겠어요 칼이 있나 없나 아 아잇 칼된 좀비가 있으면 좀비들에 칼을 내고 있어 맞지 이쪽 맞지 흠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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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좀비들아좀비들아 칼 없니? 아까는 잘만 가지고 있다만 일찌 어? 뭔데 군투장갑 군투장갑 두개 만들구요 글러브 없네 자 결합 결합 두개 세개 먹을거 하나밖에 없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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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가자 좀 칼들고 있는 애를 발견하면 빨리 잡아먹어야겠네 칼을 칼만 빨리 죽고 T 해야겠다 T T 아이고 오지 여기 가다가... 잠깐만... 여기 화장실인가? 뭐 이런데도 다 있네 화장실? 뭐야 이거 UnderGround 이거 들이라고 이렇게 합칠 수 있는 오 된다 이건 또 어떻게 무기만 겁나게 많은데 아유 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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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춤팝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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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도 뭐 있지 않았나 로켓 아 됐어 됐어 흠흠 아이 진짜 가려 좀비가 굉장히 여러가지 모션을 취하고 있어요 뭐야 쟤 쟤나 날 족집게로 죽게만 전화거든요 아 음악 부르고 있구나 어 어 프레스타 아이 야 이거 별로 안좋은데 이거 별로 안좋은데 이거 야 야 니네 야 니네 왜 어쩌려고 이렇게 왜 어쩌려고 이렇게 아유 아유 에이 야 비교 비교 완전히 폭풍이야 폭풍 좀비 폭풍이야 야 죽여라 아유야야야야 다 죽였다 웬만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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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체트 다이라마이트 소화장 아 쟤네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뭐야 이거 자 야 야 애들봐 미쳐버리겠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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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 오 아 아 아 아 아 야 피자 피자 보드카 피자 피자 보드카는 버려 이거 버리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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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어디 어디 쪽으로 가야되냐 어 야 야 야 가자 빨리 가자 야 가기 전에 아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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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아 잠깐만 가기 전에 먹을 거 먹을 거 야 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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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아유 비교해 어 어 뭐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아 술밖에 없어 여기 뭐 뭐하는데 술밖에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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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집인가 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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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아니야 아 여기 왠지 들어가면 안 될 거 같아 어 어 여기 뭐하는데지 아 여기 여기도 들어가면 안 돼 아 여기 뭐하는데지 하고 들어갔는데 네 여기pture 여기 Got it 자기야 제발 어디다 여기 dire adult 뒤에서 빠져버리지 않아! 내 손에 붙어! 내 손에 붙어! 내 손에 붙어! 계속 움직여! 움직여! 아직도 있니? 내 손에 붙어! 어서! 어서! 움직여! 내 손에 붙어! 빨리! 아직도 있니? 가자! 빨리! 빨리! 구급 tienes! 그럼! 도착할 필요가 없지! 내가 붙어! 빨리! 자 보소.. 하나 짓구요.. 칼.. 칼 있는 애 있나? 칼을 좀 들고 있지.. 야.. 애들이 칼을 안 들고 다녀.. 좀비들이.. 계속 움직여! 나 빨리! 다시! 계속 움직여! 먼저 칼좀, 칼좀 긁고 다니지죠 어으, 크 이리였나 쟤네들이 날 도와줘 세명이나 되니까 어, 저기 칼있다 야, 칼해놔 칼 오케이 쟤, 클러브 광성검 하나랑 어, 클로 하나 만들고 얘들 데려다주고 얘들 세명이나 되니까 세명 다 데려다주면 그, 경험수면 되겠는데 그리고 그리고 됐어 가자 아, 이 클로가 가장 웃긴거 같애 덕트테이프에 칼 나왔어? 꺼 스물넷살이야 스물넷살 어, 이것이 날 도와준다고? 뭔데 뭐 줬는데? 앰프랑 기타 앰프랑 기타? 앰프랑 기타? 이건 또, 후레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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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후레쉬랑 컴퓨터? 후레쉬랑 컴퓨터? 해어? 해어? 후레쉬랑 컴퓨터가 있네 후레쉬랑 컴퓨터가 있네 네 후레쉬랑 컴퓨터가 있네 가자 야 후레쉬랑 컴퓨터 어, 그 그 기타랑 앰프 한 번씩 다 만들어 보고 싶다 만들어 가봐야겠다 기타랑 앰프? 기타 치면 애들 주위에 있는 좀비들 다 죽는 거 아니야? 터지는 거 아니야? 아까 막 터지는 것처럼? 대박인데 그러면? 일단 예 가구요 이거 어디냐 엄청 멀, 멀었던 거 같은데 자 이거 정한 포기 저기까지 가기 너무 멀어 아니, 아닌가? 그렇게 안 멀어? 일단 가보자 일단 가 가 가는 김에 아까 아잇! 아잇마 야 애들 무는 게 가장 싫다 야 패드 부서지겄어 이걸 가다가 패드 스틱 부서지겄어 부서지겄어 하든 흔들어 제껴가지고 흠 흠 자 좀비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서있다 뭔가 건성건성 좀비들 같은데 의외로 디테일 아유 자 가고 자 자 피겨 피겨 자 피겨 자 비교야 비교 뭐야 저기로 들어가야되는거야? 어? 아유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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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렌치야 아아 렌치 자자자 가자 어 비교 어? 이 잡지는 뭔 잡지지? 스케이트보드? 버려 이씨 뭐야 뿌잉님 어서오세요 야 너 너 너 뭐하다가 떨어졌냐? 갑자기 위에서 떨어졌던데? 아 여기는 공사장이라 애들이 해모 막 이런거 들고있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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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내에 갈수 있을까? 어 전기톱이다 전기톱이야 전기톱이야 우와아 야 야 아 뭐해 야 말 걸어 야 이거 버려봐 올라가봐 올라가봐 야 왜 이렇게 빨리 올거면서 어 아 얜데? 아 얘 휴대하고 가야되는구나 아 이게 뭐야 이게 아이씨 이게 뭐야 아이씨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안돼 아 이거는 필사 진짜 이분 남성분이시지 필사 아저씨가 아저씨를 어부만 내가 어부발을 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아 나도 아저씨지만 참 내가 어부발을 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내가 어부발을 하는건 나는데 괜찮은 그나마 나는데 어부발을 당하면은 끔찍할거 같아 그래 빨리 빨리 오셔 아직 안있어? 가자 나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붙여 계속 움직여 움직여 그만 빨리 오셔 오케이 아 그 앰프 보기 만들어보고 싶은데 한명도 구하는건 어디야 정말 주인공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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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땅이야 야 타 너도 야 뒤에 타 뒤에 아 티 안타네 가자 그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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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알아 빨리 와 임마 아 이거 바로 앞이잖아 자 자 아휴 다 왔어? 오케이 어여어여어여어여 어여어여어여어여 여기에도 지금 구할사람이 있어서 공격에 처한 여성을 구하려 아니 여성이면 구하러 가야지 이런 인구가 마구 줄어들었을때 한번 이거 터지면 한 몇십만명은 죽을거 아니야 몇십만명은 그냥 막 기본으로 죽을거 아니야 아 그러니깐 저분 패션도 참 볼만하시네 공사장 카우걸 패션인데 카우걸 패션 저기다가 카우걸 뭐 잡았으면 카우걸 패션 카우걸 패션 이라는것도 그 뭐지 예전에 그 게임 어 세인트로 가다가 봤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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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로 올라가는데 아 나 왠지 겁나게 올라가 아니 나 길을 잘못 샀어 아 어쩐지 느리게 올라오더라 이씨 어 어디 뚫어 가냐 뚫어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paranoid 멍 화면 히트 네 히트 임 와 이 히트 메 어어 어 시민 이 지민 이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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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아니 님 모를謝 아 뭐 이거 내려올려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온거야? 가자 가자 빨리 나 어느새 천명을 넘게 죽였는데 좀비 천명을 만약에 10만명이 좀비가 됐다면 그중 1%를 내가 지금 으흐흐흐 아직 안 돼? 안 빠져버려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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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크? 으흐흐흐 드링크라니 야 여기 잔 너 있어봐 저기에 가있어 야 드링크 좀 갖고 올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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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려나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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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메어? Oh 커피 커피 마시겠어? 으흐흑 크흐흑 크흐흐흑 벤드누이요? 아 얘네 둘다 야 너 이거 이거 받아 야 너 이거 받아 아 잠깐만 이 밴드 뭐 어디가 지름길이라는 거야 여기 지름길 있나? 아 쟤 느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야 너 너 너도 못돋러 아유 나 미치겠네 아 저거 어떻게 해 아 나 진짜 아 어 이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세이프하스 아닌가? 어? 어우 야 비어 이거 야 이거 이거 비밀통로가 어딨냐? 비밀통로 가까운 데 있는 거 같은데? 야 너 너 내려봐 얘부터 얘부터 데려가자 레이디 퍼스트 비밀통로 가까우면 여긴 뭐하는 데야? 아 쟤는 죽겠다 쟤 어떡하지? 네네네릿하게 지금 따라오고 있긴 한데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 여기에 어디 있다고? 여기 비밀통로가 있다고? 야 너 내려봐 음 음 쟤 쟤 죽은건 아니죠? 쟤도 데려오죠 쟤 비밀통로가 저기 있다는데? 야 쟤 어어 어어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위? 위? 아잇 야 아 아 길 좀 제대로 알려주지 으응 으응 아 아 아 아 아 아 길길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아 저기있는데 야이씨 비교 쟤네들은 어쩔수가 없네 아이고 야 비교봐 비교봐 여기로 뭘 어떻게 해서 가는게 아닌가 아 이제 길을 모르니 통로 밴드 뉴 유 밴드 뉴 유가 여기 아니야? 아 여기 밴드 뉴 유가 아니구나 위쪽인가 보구나 아 저기다 2층이다 2층이다 보였다 보였다 봤어요 봤어요 렘원님 어서오세요 렘원님 어서오세요 렘원님 어서오세요 어 어 어 잠시만 여긴 아닌데? 올라가는 길 없나?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 론덜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아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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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와요 어딘지 알았어요 왜요? 저쪽으로 가야죠 빨리 가자 여기에요 밴드 뉘유 이따가 두개라는건데 야 너 여기 있어봐 쟤네들 지금 계속 단다 꼬미디님 어디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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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높은거 같네 야 아 진짜 두명이 지금 에그 그거라 기어다녀서 야 빨리 빨리 타임마 시간이 없어 지금 두명 다고 하려니까 지금 미쳐볼거 같애 아 나이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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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좀 더 빨리 빨리 빨리와 빨리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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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에너지 계속 딸고 있다 자 가자 아 저 제 컴퓨터 사양이 되게 나빠요 адр て이미 Are they still up there? jos 체윽 나 가족 너 solo closest 체윽 folks 아직 Где와가? 구석 다른 곳 계속 può ك 10만명이상 되면 아주 난리나겠다 쟤가 지금 얘만 빨리 데려다주고 쟤네들도 데려다주죠 저 여자의 한명이 있어요 설치 좀 어서오세요 얘 일단 데려다주고 향수 가진거 없냐고? 향수는 왜? 야 빨리 빨리 다시 되돌아 쟤도 데리고 와야죠 윌라 자 어디까지 걸어왔냐 아휴 아직 이 입구도 못들어왔네 미쳐버리겠구만 잠깐만 너 여자냐? 야 아저씨가 아니라 여자냐 너? 아니 얘 목소리 들어보니까 여자같다 남잔줄 알았더만 남잔줄 알았더만 남잔줄 알았더만 이곳에 아니 이게 생 이래서 여자 남잔줄 알았는데 얘가 소리지르는게 깨악하다고 하네 여자네 자 두명 구했어 아 아 아 신랑 입장 신랑 입장 서풀 마스코트를 찾아라 슬립 잠만 이 이거부터 깨야겠는데? 이거부터 깨야겠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에너지 하나 들고 아 전기톱 버리고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거 한 다음에 저게 계속 있으면 그래도 잡도록 하죠 돈을 들고 튀어라 저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가야돼 저게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 화면에 보면 이렇게 무슨 에너지바 같은게 있잖아요 저게 빨간색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빨간색으로 낼수록 시간이 없다는거에요 오른쪽으로 가서 흰색으로 낼수록 시간이 많다는거고 하루종일 Si 오토바이에다가 전기톱 따라가지고 해보고싶었는데 꽤 안 돼 아 CRA 어 누구야 야 오 오오 아 누가 때릴래 얘야 어? 아이 누가 때릴 아유 어디게 야 이마 어? 아유 아프네 아유 씨 아유 아유 씨 아 뭐야 이거 먹다가 야 먹는것도 방해해 아 먹는다 궤도 안걸린다는데 야 너 누가 먹는데 건조들이 먹는데 먹는데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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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금방금방 깨지냐 총이 아이고야 총알 총알 됐다 땡크 핸드건 앤에서 없나 어 이거 뭐야 머니 케이스 야 머니 내놔 머니 케이스라며 오우 씨 머니 케이스 돈 많이 준다 컴퓨터 LED 모니터 어 어 이거 뭐야 드릴 모터 아 아 컴퓨터 케이스랑 뭐였죠? 아까 아까 컴퓨터 케이스랑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 케이스랑 뭐였지? 아까 아까 조합템 있었는데 컴퓨터 케이스랑 후레쉬 후레쉬 근데 후레쉬가 없어 이거 가지고 다니지도 못해요 휴대하지도 못해 저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니 이거 아니 야 야 돈을 갖고 튀어야지 야 돈을 갖고 튀어 야 이거 잘 열려 열어봐줘 이거 어떻게 열어 야 열려 열려 음 무리가 보인대요 아니 여섯발 밖에 없네 이거 퀸 퀸? 이거 뭐야 퀸 퀸 저거 그거 아닌가? 죽이면 주변에 있는 돈 다 어 잠시만 돈있다 저기 주변에 있는 돈 다 자 여기 이쪽으로 지금 가는건데 가는게 여기로 되어있어요 빨리 지금 시간이 없네 가자 아 나 돈 많이 들줄 알았는데 아 아 정말 사진은 정말 정말 잘 잘 찍는다 어떻게 저렇게 섹시하게 사람을 찍을 수가 있지 어디로 가는거야 나 지금 돈 돈 돈 어 지금 빨리 가고 있긴 한데 시간 에 따라 어디로 가고 있는거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쪽 음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거 맞아 이거 내비게이저 의심해가기 시작하는데 어 어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구나 어디야 어디야 어어 야 이거 파워 세다 아 아 아유 아유 진짜 아이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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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아 주변에 있는 어 주변에 있는 어 주변에 있는 좀비가 죽은거구나 야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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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상한데 계속 죽었네 참 어디야 어디 저거는 보석이구요 아 아 이 너무 너무 야 너네 너무 너무 대충 싸우는거 아니야? 무슨 배경음도 없고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예요? 여기 막으러 왔으니까 자 에너지 하나 먹구요 어 위스키 뉴스페이퍼 프레시 핸드건 피자 피자 어 이건 뭐야 바이크의 내구력이? 바이크 쓰지도 않대 프레시 프레시 라이트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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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근처에 또 있어? 빨리 가야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아이 비겨봐 비겨봐 오 아 이게 안 돼? 아니 시간이 없다고 야 이 자식아 아 아 아 날라차기 진짜 대박이다 대박 빨리가자 빨리가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아 아 시간 진짜 촉박하네 빨리 가야된다 어우 저 무지 야 이 좀비 뭐야 아 아 아 저렇게 뚱뚱한 점도 처음 봤네 야 누가 이 지금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구해주겠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된다 자 저기 쪽 걸리면 안 돼 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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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또 시간을 잡아먹는단 말이야 저기 있다 저기 마지막인가 아잇 아유 진짜 진짜 쏟빔들 너네 아우 나 진짜 그럴거야 야 아웅 어어 아우 진짜 좀비들 야 야야 어 에너지가 한칸 밖에 없어요 에너지 먹구요 있자 야 왜 안죽어 조합실 있나? 근처에 어 여기 있네 일단 이거 푸시구요 또 있어? 아 이거 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야 시간이 없다고 미치겠다 미치겠어 미치 아유 이 좀비들 진짜 짜증난다 지금 너무 짜증난다 좀비들 너무 짜증난다 이 나쁜 놈 좀비들 이거 프레스 잠시만 이건 뭐야 프레스네 먹을 것도 없는데 프레시 하나 버려야겠다 아 나 먹을게 없는데 지금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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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낵 스낵 스낵이라도 스낵 먹으면 한칸 잖아 으흠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먹고 아우 아우 야 아우 아우 나 미치겠네 나 미치겠네 트 나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내가 세이브 안했었나? 이거 어디 세이브지? 아아 나 이거 아아 하기 싫다 아 이게 뭐야 아아 나 진짜 아이씨 락하는 애들 구하는거 아아 오늘하고 다 날라간거야 지금 멘붕이다 멘붕 아아 나이씨 아 이제 그건 좀 알았으니까 이건 좀 알았으니까 돈을 갖고 튀어라 저게 빨리 해야되네 시간이 많은게 아니야 좀 많다고해서 대충 했는데 많은게 아니네 일단 저거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걸 좀 하던가 해야죠 그래도 될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요